OK. G1이 오늘 B에 17이고요. 자, 그래서 알파벳? G-R-A G-R-A-Y 모여서 내는 소리는? G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네가 그거를 숙제로 다 연습해오고 지금은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해오라 했습니다. G-R-A 숙제를 몇 시에 했어요 이거? 클래스 카드. 오늘 아침에 선생님 확인하니까 안 했던데. G-R-A G-R-A 오늘 했죠? G-R-A G-R-A 오늘 언제 했어요? G-R-A G-R-A 2시쯤이에요. G-R-A 2시 52분에 했네요. G-R-A G-R-A 왜 그전에는 할 시간이 없었습니까? G-R-A G-R-A 있었어요? G-R-A G-R-A 근데 왜 밀었어? G-R-A G-R-A 네가 어제 수업한 것도 아니... G-R-A 어제 수업했나? G-R-A G-R-A 하여튼 어제도 시간이 있었고 G-R-A G-R-A 그런데 왜... G-R-A 학교 마치고 했어요? G-R-A G-R-A 어쨌든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 건가요? G-R-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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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좋았어 큰 소리로 G-R-A 음 들어보자 G-R-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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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-E G-R-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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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-R-B-A quê? Scompt. R-R-A Scompt. 르? 르라는 소리가 났는데요. 르 A는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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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서 A A Y는 Y I 그렇지 I I I I Y는 뭐 I I E 짤막 짤막 중에서 E 그렇지 그래서 다 합쳐서 그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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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소리 그레이 쓰기 G R A 그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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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서 다음 여성 만나보자 알파벳 T 지금 수업 못해 언제 보강할지 카톡으로 보내줘 T R A A I N T R A A A 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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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뭐 큰소리로 어 들어 보자 트레인 알았어요 트레인 트레인 그렇지 안녕히 가세요 하나씩 그렇지 다 합쳐서 소리 한 번 더 내봐 트레인 트레인 트레인이 아니고 크레인 하고 싶으면 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야 트레인 이게 크레인이구요 얘는 트레인이구요 T는 T R은 R R E E 에 에 에 E E E 그렇지 N N 그럼 요거 둘이는 무슨 소리네 인 인 인 얘는 레 어 요렇게는 트레 트레 다 합치니까 트레인 트레인 그래서 T는 항상 T R은 항상 Or A는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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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 에 에 그래서 다 붙였어? 트레인 트레인 기차잖아 기차 계속했어 아 잠깐만 미안 그래서 소리 트레인 쓰기 T-R-R A I N 오케이 그래서 소리 트레인 계속해서 알파벳 N A I L N A I L 모여서 내는 소리 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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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네 에 에 아 아 아이가 아 소리로 내요 잠시만요 다 합쳐서 소리가 네일 큰소리로 이 이 어 그래서 다 합쳐서 네일 네일 애는 항상 네 네 에이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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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구요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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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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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임 애! 낼! 큰소리로? 네일! 네일! 지원이가 늦게 와서 선생님이 다 할 수가 없어 응? 일찍 오도록 하세요. 늦어도 4시 반까진 와야돼 시험 잘 치시고요.